6가지 백신이 세계사를 바꾼다 6가지 백신이 세계사를 바꾼다 바꾸었다 바꾸었다 6가지 백신이 세계사를 바꿨다 에 저자 김성현 교수님 모시고 내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소아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소아마비를 선택하게 된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소아마비도 인류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질병이기도 했었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거의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염병이었거든요 백신이 거의 60년대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최근까지 한 50년 정도 밖에 안됐잖아요 최근까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런 전염병이라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이 소아마비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소아마비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사람들이 쭉 줄을 이어서 서 있고요 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아 괜찮은 직업을 원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팻말을 든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퍼진 세계 대공항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줄을 선 사람들 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 커피라든가 도넛을 나눠드립니다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숙인들에게 뭐 밥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옆에 보시는 건 이제 실직자들 이제 직업을 구하러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나이는 몇 살이고 부양할 가족은 몇 명이나 있고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항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유럽에 이제 전쟁 무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서 미국은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채무가 많은 국가였다가 이제 채권국가로 이제 변환하게 되거든요 땡돈을 벌었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20년대 미국의 황금기를 거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내수 상업이라는 게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할 시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데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라든가 이것을 더 이상 소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공항이 발생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29년에 이제 대공항이 발생하게 됐죠 이제 후보가 그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내놨는데 이제 그 당시 국민들에게는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1932년에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그 당시에 공화당에서는 다시 한 번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을 이제 재선을 하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라노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즉 그 당시에 이제 대공항 역파가 굉장히 심각해서 센트럴팍에 우리나라로 치면 판자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내가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거기에 판자집 같은 걸 텐트 같은 걸 치고 살았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후버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후버빌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후보책입니다 네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한강이라든가 이런 근처에다가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이 아 이건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뭐 미국에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이 후보에서 등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FDR이 이제 초기 취임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경기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기 위한 정책을 뉴딜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뭐 뭐의 뉴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뉴딜이 사실 시작이 FDR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딜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적당히 조정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너무 많으면 수요를 줄이는 이제 그런 것들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 비판도 많이 받고 좋게 말하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초기 100일 동안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자신의 플랜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긴급은행법이라든가 뭐 테네시강 개발계곡이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4대강 같은 거죠 그런 강을 개발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력으로 투입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임금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이제 30년대 FDR이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32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실은 대공황하고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가를 너무 좋아하고 약간 이 그림에서 풍겨지는 분위기 자체가 대공황의 뭐랄까 약간 쓸쓸함이랄까 공허함이랄까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대공황을 설명한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 이전에는 좀 살았었는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가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림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고요 뉴욕의 방이라는 그림입니다 아 에드워드 호퍼 네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저희가 책 촬영을 했었는데 아 네 그 책의 표지 그림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었거든요 아 네 제가 호퍼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림 이제 책을 쓸 때마다 이제 그림을 넣게 되면 호퍼 그림을 이제 몇 번씩 넣었는데 네 아직 저작권이 안 풀려가지고 네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도 꽤 돈을 주고 네 네 뉴욕의 방이라는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은 여자는 앉아가지고 무심하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고 남성은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대공항 전에는 굉장히 단란했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공항 이후에는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가족 내에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호퍼가 30년대 그 미국에 그러니까 어쨌든 대공항 전체 대공항의 미국 사회 전체에 많은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한 그런 화가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사실 이 그림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 벽화에 새겨진 부주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다리 길이가 달라요 아 그래서 소아마비가 이제 한쪽 다리가 상대 다른 다리하고 이제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끌게 되면서 이제 절뚝거리는 이제 그런 질병인데 아 보시기엔 다리 길이가 다른 것들이 이미 이집트에서도 소아마비가 존재했었다 정말 그렇게 두툴하게 그렸네요 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에서도 실제로 이제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 아베마리아라는 가곡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아베마리아가 실제로는 월터스콧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베마리아 작곡한 거였거든요 네 그 시를 썼던 월터스콧 같은 경우에도 소아마비 환자였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네 그 월터스콧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소아마비라는 질병 자체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네 뭐 자신의 다리의 상태라든가 뭐 걸을 때 뭐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콧이 남긴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남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제가 이 소아마비 편을 읽을 때 읽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다리가 절뚝거려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아픈 사람은 그냥 다리 혼자 아픈 거지 뭐 내재적 요인으로 됐다고 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서 절뚝거리는 사람 옆에 간다고 내가 절뚝거리게 된단 말이야? 저게 유행병이란 말이야? 그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소아마비의 발병률인데요 1910년대에 좀 많이 있었고요 아마 이때 전쟁기간이었을 때 이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1930년대 대공항식에도 좀 있었고 특히나 40년대 50년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0년대도 이제 전쟁기간이었잖아 2차 세계대전 50년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50년대는 20년대 다음으로 사실은 전쟁 후에 굉장히 전후의 번영기였거든요 이 전후 번영기 때 실제로는 가장 소아마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후로 소아마비가 줄어든 60년대에 백신이 개발되면서 실제로 소아마비가 점점 더 발생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소아마비가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미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은 거의 한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제 FDR 같은 경우가 소아마비 환자였는데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는 아니었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즘에 갑자기 이제 신경계 이상이 오면서 소아마비에 걸렸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R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아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제 온천에 가서 끊임없이 이제 뭐 수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처에 관광지가 되기도 했고요 이 사진은 자신이 휠체어에 탄 모습을 이제 굉장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노미네이트를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뭐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뭐 부통령 후보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정해가지고 이제 지명을 하는데 지명을 당할 때도 목발을 짚지 않고 걸어가는 연습을 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남들에게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주기 싫어했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손녀거든요 손녀 루시라는 손녀인데 손녀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단란하게 가족끼리 있는 사진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FDR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야라고 하면 여전히 1위는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실제로 저는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점 빼놓고는 뭘 그렇게 잘했을까 싶은데 워싱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회자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세 번 대통령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번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혹자에 의하면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이제 본인이 패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선거에는 안 나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일종의 불문윤 때문에 이제 워싱턴 이후로 많은 사람들 대통령을 두 번만 하는 거죠 재선까지만 하고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을 했대요 네 재선까지만 하고 삼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정치적인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깬 사람이 이제 FDR인 거죠 FDR은 사실은 대공황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이런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역사상 유일하게 네 번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사람이었고 결국 네 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수정조항이 만들어져서 미국의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재선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법조항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